지난 11월부터 3개월간 추진된 2023 희망원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동대문구청 역대 최고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부는 지난해 12억 1,427만원보다 7.9% 증가한 13억 1,021만원의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로 모금액 감소전인 2020년 이전 실적을 회복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하는 동시에 500만원 이상 고액기부도 68건에 달했습니다. 부는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준 모금유공자 중 500만원 이상 정기고액기부자 10명에게 구청장 감사패를 100만원 이상 65명에게는 감사장을 그 외 기탁자 전원에게는 감사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